저 새로운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왔다 방야! 왔다! 2, 2! 어? 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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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어?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네! 아닌데 무거워... 엄청 무거운데 이거? 아니다 올라온다 문허다 문허다! 무거운데... 기다 기다 문허다 기다 기다! 권지! 왔지! 유지! 왔다! 방야! 태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키드킹 태궁입니다 자 오늘은 새벽 일찍부터 나왔어요 해가 뜨기 전부터 나왔는데 오늘은 태궁이벤 통영선애기 낚시대회를 하려고 오늘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 종목은 문화낚시대회고요 다들 벌써부터 도착했다고 연락이 옵니다 출근할 때는 늦으면서 낚시만 하자카만 이렇게 시간을 더 빨리 오시는지 출근할 때랑 낚시할 때랑은 너무 다른 것 같네요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일단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최대한 안전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먼 길이 온다고 다들 고생하셨고 또 오늘 무조건 첫째는 안전입니다 둘째도 안전이고 다 안전하게 돌아가셔야 되고 행정병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아이스박스 챙기셨죠? 카운터기 챙기셨죠? 네 중간중간에 뭐 결과보고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면 뭐 바로바로 연락해 주시면 되고 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첨만 하고 장비 세팅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출항할 거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 빼고 추첨할게요 자 그리고 간식 한 개씩 챙겨가세요 우리 배 그러면 누구야? 꼰달님하고 꼰지 램지 온달 램지님? 예 램지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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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타보실게요 일단 5시에 나가서 저희가 일단 오후에 너무 더워서 한 12시나 1시까지 중간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뭐 12시까지 하든지 너무 더우면 1시에 철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끝나고 나서 시상식 하고 고기집 가서 고기 먹고 냉면 먹고 그렇게 흩어지는 걸로 만약에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밥 먹고 와서 뭐 조금 더 하고 가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오늘 다들 안전하게 즐겁게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미리 갔다 오시고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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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유 태동씨 운전 부드러운데? 보도랍게 하하 어 은지 실내감이 황 드런데? 하하하하 하하 아이씨 하하 꼬마시네 한번 흔들어 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꼬뽕 화이팅! 꼬뽕! 네! 내 친구들! 와 너 울주구가 너! 누가 내 따라오는? 갑자기 노트됐네 자 준비하세요 꼬디 준비하고 삑! 던져 암튼 던져 화이팅! 자 뚝뚝! 이동할게요 거기 문어 없어! 자 준비하시고 자 섬 쪽으로 붙여놓으세요 골 사이 골 사이 윗걸림 감안하시고 빨리 치고 빠져나올거에요 안쪽으로 던지면 뒤로 빠질거에요 배가 자 준비 뚝! 어 왔다 왔다 권지 왔다! 왔다! 빠보야! 아 빠졌다 아 여기 있는 줄 몰랐어 문순아 손 자 이동할게요 뚝뚝 지금 섬측이 나오는 자리 빨리 찾아야돼 여기가 항상 붙어있는데긴 한데 온달님 저 옆에 홈통 들어가는데 보이죠? 저 홈통 홈통 사이에 넣으세요 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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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다 들어갔어 뭐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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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다 문어다니까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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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했다! 후후! 후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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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쑤! 태궁이호 1쑤! 어 온달님 나이스 뚝뚝 자 준비하시고 삑! 뽕무 화이팅! 노터치 화이팅! 우리 이동하자 여기 글렀다 가자 여기는 밑걸림풀 많아요 자 문순아 손 없네 타니오 삼수라고? 이즈베코 삼수라고 어디 갔노 이 사람들 뚝뚝 뚝뚝 꼬꼬망 찾았다 코야다 빽빽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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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빽 빽빽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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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Ukraine aring 빽빽빽빽곽 산축 Fin 빽빽빽빽빽빽빽인 Ze Shiro с U group 준비하시고 뭐 늘어나질 않노 나 오늘 개그인인가봐 나 오늘 생쇼를 한다 생쇼를 아프지 나 오늘 완전 쪽이다 쪽 진짜 안되겠다 옆에가서 뽑아먹자 진짜 갈게요 잡으러 간다잉 자 해보자 허야님 잡았어? 못잡았어? 누가 다 잡았어? 허야님 뜯어 문어야 올라온다 문어다 올라왔는데 키로급에 굴 달고 오는거 아이가 단지 단지 안에 있을 수 있는데 단지 안에 있나 들어왔다고 단지 안에 문어있다 허야주위보 끝났나 내가 문어라 했지 보여줘 단지 안에 문어 허야주위보 끝났다 허야주위보 끝났다 단지 안에 문어 허야주위보 끝났다 야 야 뽑아라 뽑아라 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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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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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지 그래 잡아야지 그래 한마리 추가 꼰날림도 추가 야 역전하자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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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 꼰날림도 추가 나이트 왓다빵야 자 새로우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보시기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왓다빵야 자 진짜? 굴같다 문어는 크다 오오 굴러가는데 진짜 진짜? 설마 설마 제발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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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나이스 뚜 뚜 다시 올릴게요 humanity 오른쪽으로 던지셔야 되 cosmic 사랑도 그 큰 삼아 보일거예요. 다리 하나 있고 그 사항도거든요 됐어요! 뭐야 일단은 좀 이따가 보고 너무 짧은건데 마리스도 세고 방생할께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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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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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달림 찬다 왔다 왔다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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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지 안오지 슬프지 꼬꼬멍 히트 몇 메다 몇 메다 몇 메다 18 메다 18 메다 뒤에 또 히트 몇 메다 몇 메다 18 18 18 18 히트 삐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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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괜찮네 어 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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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아닌데 무거 엄청 무거운데 이거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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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거지 아니야 이거 아닌거 쓰레기 쓰레기 같은데 쓰레기 같은데 올라온다 문화다 문화다 무거운데 기다 기다 문화다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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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그랬는데 통볼 아니야 엄청 무거워 아니야 문화야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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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다 아니 문화다 어 진짜 돌 문화야 와 굴이 뭐 이리 크냐? 굴이 뭐 이리 크냐? 와 굴이.. 굴 문어! 쫙 올리는데 엄청 무거워가지고 이게 뭐지? 키로급인가 했는데 엄청 큰 굴 안에 작은 문어였습니다 좋습니다! 워터풍형! 선장은 선장의 역할을 잘하고 있어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럴 때 한 마디딱 악잡아 힘이 나는데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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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이스 온날림 자 40분 남았습니다 자 뚜뚜 살짝 옆으로 옮길게요 자 여기 많이 거칠어요 빅 여기 큰 짱돌이 많아요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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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여러분은 경치아 라는 기가 막힙니다 문어 얼굴도 좀 보고 자 일단 철수하고 로드 로드 조심하고 왔습니다 멀리 멀리 아이고 귀여워 13번 오연 팀 6마리 승현우 11수 적혀있는데 1,2,3,4,5,7,8,0,10 11수 네 접어 단지 쓴 사람 이즈베코가 18수라고 적혀있어요 아시아 좋다 단지호야 닉네임 바꾸자 단지호야 4번 10마리 사이즈 왜이래 5번 2번 4번 4번 1등 5번 1등 1등 5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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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8 5 6 6 6 7 6 8 9 6 6